안녕하세요 바이손입니다. 이번 22-23시즌 우승향에 도전하고 있는 댄버 너그츠를 기념하여 이 특유의 진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생각했을 때 93-94시즌이 가장 먼저 생각나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주전 라인업 등 계략적 설명드립니다. 감독은 70년대 80년대 9단 레전드였던 댄 이즈어 감독이었고 42승 40회로 공격에선 조금 부족해도 특유의 에너지 레벨과 림 프로텍팅이 기반된 끈적한 수비가 괜찮던 팀이었습니다. 공격은 지난 03-04시즌 유타처럼 평균 득점 20점 넘는 선수가 없었지만 나름 리딩해주는 핸들러 마봇 압도르가 있었구요 수비에서는 무턴보가 평균 4개 이상의 블록슛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시 93-94시즌 서브컨퍼런스 정규 시즌 순위를 보시면 제가 지난달부터 다뤄드렸던 아깝게 놓친 플레이오프 팀이 없는 하위권의 순위 싸움이 별로 의미가 없었던 때였는데 반면 상위 5개 팀 시애토, 휴스턴, 피닉스, 새나톤, 유타 간의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이때 템버는 8번 시드로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되어 1번 시드였던 당시 전체 1위, 63승 19페이, 시애토 슈퍼소닉스를 상대하게 됩니다. 션 캠프와 게이리 페이튼의 젊은 듀오를 앞세워 파크는 공격농구를 펼쳤던 시애틀이 당시 우승 1순위로 점쳐지는 분위기였습니다. 플레이오프 1라운드가 당시 5전 3선승제였는데 2차전까지는 시애틀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나 3, 4차전 덴버의 홈코트에서 7화전 경기였는데 급격히 이때부터 흐름이 덴버로 넘어옵니다. 결국 덴버가 5차전 끝에 98대 94로 승리하며 시리즈 3승 먼저 따며 2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흔히들 들어보셨을 8번 시드가 1번 시드를 이긴 첫 사례가 됩니다. 이 당시 무턴버는 시애틀의 에이스 션 캠프를 확실히 봉쇄하였는데요. 특히 4차전과 5차전 연달아 8개의 블록슛을 기록했는데 골밑을 확실히 지켜준 역할을 했습니다. 이 5경기 평균 기록을 보시면 캠프가 얼마나 고된 시리즈를 치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업셋을 주된 내용으로 설명하려고 이 영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2라운드 다음 상대가 유타였는데 이때는 쉽게 졌겠지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잘못하면 역사가 엄청난 흐름으로 바뀌었을 법했죠.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당시 유타는 스탑턴과 전 스탑턴, 카멀로마의 콤비에 슈터 제앱, 호노스까지 가세한 공격력이 나름 괜찮은 팀이었죠. 1차전부터 3차전까지 그들 공격 페이스를 막는 어려움을 겪어 베리 0승 3패 탈락 위기에 모음을 합니다. 어떤 팀도 7전 4선 승재 시리즈에서 0승 3패 상황에서 역전을 뒤집은 적은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덴보가 그러나 이를 잃을 뻔했습니다. 4차전부터 이제 말론에 대한 집중 수비를 강하며 1점차 신승을 따낸 다음 5차전 2차 연장전까지 간 끝에 로버트 팩을 기반으로 한 벤치 자원의 활약으로 승리 6차전은 무톤보가 잘투기 13개의 성공으로 23점 활약을 힘입어 승리 결국 7차전까지 성사시킵니다. 마지막 유타 홈에서 치러진 7차전은 결국 덴보의 고질적 약점인 공격 부분에서 활로가 나오지 않아 결국 아쉽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 무톤보는 해당 시리즈에서도 1라운드 때처럼 리바운드, 블록슛 부분에서 대단한 활약을 펼쳤지만 시애틀의 션캠프보다는 더 공격적인 면에서 훌륭했던 카말로운의 상대로는 조금 역부족이었습니다. 덴보는 1994년 95시즌에도 2년 연속으로 플레어프 진출하긴 하였지만 별다른 개선이 되지 않아서 1라운드에서 탈락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 2시즌 이후 덴보의 해결 과제는 크게 두 가지가 남겨졌습니다. 양질의 득점원과 슈터 보충 문제 이 부분은 1995년 드래프트에 트레이드로 안타니오 맥다이스를 영입하긴 했지만 크게 개선되진 않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제기됐던 것은 핸들러 마맛 압둘로프의 기본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 선수가 정말로 득점이 꾸준했다면 더 성장했을 텐데 오히려 그 당시 지금의 스테폰 커리가 그때 마맛 압둘로프의 폭발적인 득점력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 압둘로프가 다른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경기 시작 전 보통 국가 연주가 되는 동안 종교 의식을 했다는 것이 오히려 논란이 좀 많이 됐죠. 결국 이런 논란으로 인해서 팀에서는 세크라멘토로 트레이드 조치를 취합니다. 96년 애틀란타로 이적한 후에 팀의 전력이 급약화되어서 결국 2003년까지 플리오프를 진출하지 못하는 약한 팀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03년에 프리오프 진출 가뭄을 깬 장군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그 당시 3번 픽으로 뽑혔던 카멜론 엔튼입니다. 결론을 짓자면 농구는 승리를 위해서는 수비를 위한 에너지증도 중요했지만 결국 누가 많은 득점을 하느냐 라는 본질적 승패가는 요소가 준비되지 않으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만 좀 개선이 됐다면 템버가 아까 말씀드렸던 0승 3패에서 4승 3패로 뒤집는 역사적 사례를 만들 뻔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